안녕하세요 첼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간만에 콜트의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던 콜트의 골드 시리즈 그 중에 유일하게 픽업이 달려있는 콜트의 골드 A6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렴하게 나오는 올솔리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략적으로 타 브랜드보다 사양은 높은데 가격은 아주 저렴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런 모델들을 많이 전략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솔리드입니다. 올솔리드고 상판은 제일 많이들 쓰는 시트카스프루스 그리고 이 축구판은 보통 마호간이라고 표기하지만 보통은 마호간이 대체목이죠. 요즘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에서 제일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브릿지와 지판 재질이 저렴한 모델들에는 인드론 로즈우드 쓰는 경우가 많고 좀 고급 기타에 가면 에보니 완전 새까만색에 에보니를 많이 썼는데 이 기타는 처음에 골드 시리즈 봤을 때 완전 새까만 에보니도 아니고 이건 로즈우드도 아닌데 뭔가 어디서 많이 봤던 목재 같은데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마카사 에보니에요. 마카사 에보니는 고급 기타의 축구판 재료로도 많이 쓰이는 나문데 특이하게 이 브릿지와 지판재가 마카사 에보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새들러트는 본 재질로 되어 있고요. 요즘에 좀 약간 이런 빈티지한 디자인의 기타가 유행을 한 듯 이 뒤에 헤드머신 보시면 오픈기어라고도 하고 오픈캡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뒤에 헤드머신 본체에 기어부분이 다 드러나 있는 열려있는 형태의 이런걸 빈티지 헤드머신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죠. 이런 머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콜트에서 많이 쓰는 그로버사 튜너에요. 그리고 이 골드 시리즈는 기존의 콜트의 헤드로고랑 다르게 이렇게 헤드로고가 좀 바뀌어있죠. 필기체 모양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없던 이런 가운데 문양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 구조적으로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시트카 상판이 구운 목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토로파이드 탑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색깔을 칠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운 건데 구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색깔도 약간 이렇게 진해지게 돼요. 이 구운 목재를 사용하는 제일 큰 이유는 에이징이 많이 된 빈티지 기타 같은 느낌의 통기타는 보통 새 기타를 처음 사시면 소리가 약간 답답한 편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소리가 좋은 기타도 있지만 그 기타들도 몇 달, 1년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소리가 점점 트인다고 표현을 하는데 소리가 좀 열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소리가 나네 이런 느낌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토로파이드 탑은 처음부터 좀 그렇게 소리를 열리게 하면서 많이 에이징 된 빈티지 기타 같은 느낌의 소리를 내게 하려는 공법이에요. 처음 샀을 때부터 보통 처리가 되지 않은 상판보다는 좀 더 열려있는 느낌의, 좀 더 잘 울리는 느낌의 소리가 나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빈티지 기타들이랑 비슷하게 톤이 약간 드라이해집니다. 약간은 건조한 톤이 나요. 대신에. 빈티지 기타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얘긴데 이 상판을 구움으로써 그 빈티지 기타 같은 느낌의 많이 에이징 된 것 같은 소리? 하지만 약간 상대적으로 건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구조적 차이는 이제 기타 스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얘긴데 넥조인트 하는 방식인데요. 전통적인 도브테일이라는 방식이 있고 테일러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볼트원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도브테일은 넥 쪽의 양각, 바디 쪽의 음각 이렇게 파서 끼워 넣는 그런 방식의 조립 방식이고 볼트원은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안쪽에서 나사를 몇 개 조여서 그렇게 유지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 기타는 양쪽의 장점을 모두 사용해서 도브테일러 끼우고 안쪽에서 볼트를 하나 또 받고 이런 식으로 콜트사에서 공개한 표현으로는 더블 락 조인트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넥의 변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오래 쓰시다 보면 제가 손님들이 가져오시는 기타를 봐도 6번 쪽이랑 1번 쪽이랑 넥이 휜 정도가 약간 다르다던가 그래서 1번 쪽에 맞게 피면 1번 쪽은 뒤로 넘어가 버린다던가 그런 좀 곤란한 상황으로 넥이 뒤틀리는 기타들이 있는데 골드 시리즈는 다른 기타와 같이 이 가운데 트러스토드가 들어가 있고 그 양옆으로 넥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또 나무 심이 단단한 나무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넥 조인트부터 넥 자체까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너트 폭은 44mm, 44.5mm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수치로 44.5mm 이렇게 정해져 있어도 제조사들에서 아주 약간의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기타는 제가 보면 44mm가 아주 약간 넘는 정도 그렇게 보여요. 바디 모양, 그랜드 오디토리움이라고 하죠. 그 오디토리움을 뜻하는 A, A6 모델에만 이 픽업이 있습니다. 커터웨이도 A6 모델에만 있고요. 이 픽업은 피시맨에서 나오는 플렉스 블렌드라고 하는 픽업인데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액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노브가 있습니다. 피에조와 마이크 소리를 섞을 수 있는 픽업이고요. 피에조는 당연히 이 밑에 있고 마이크가 이 사운드홀 뒤쪽에 이 상판 아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마이크 볼륨, 톤 노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 볼륨 노브를 누르고 계시면 튜너 기능도 작동을 합니다. 이 정도 가격대 기타에 픽업이 달려 나오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마이크까지 같이 있는 블렌딩 픽업을 달아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픽업 자체도 이 정도급의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나오는 픽업 종류들 중에는 손에 꼽을 수 있는 고음질의 픽업이 장착돼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퀄라이저 방식이 다른 것처럼 저음, 중음, 고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조작이 좀 서투르신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쪽으로 돌리면 고음이 강조되고 한쪽으로 반대로 돌리면 저음이 강조되고 이런 식의 톤 노브를 가진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픽업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 커터 웨이와 픽업이 동시에 달려 있어서 둘 다 없는 모델인 D6, D6 보다는 가격대가 좀 더 위예요. 골드 시리즈는 저희가 판매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사운드 샘플 녹음하면서 쳐볼 때도 그렇고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소리를 내는 기타가 있구나 싶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기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상판이 이미 트로파이드 가공이 된 상판이기 때문에 이미 에이징 된 느낌의 그런 소리를 내주는 기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리가 좋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기타를 에이징 해가는 맛은 덜하지 않을까 싶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 가격대 구하기 힘든 이 정도 소리를 내는 기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레드넛의 크기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OM은 좀 울림이 작고 저음이 약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간 크기인 GA 사이즈인데다가 커트웨이도 있고 픽업도 괜찮은 픽업이 달려있고 해서 범용성을 가지고 여러 장르의 노래 반주 이런 것도 하시고 싶고 연주곡도 하시고 싶고 이런 취향을 가진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적당한 선택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타의 소리는 곧 이어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도 항상 준비가 돼 있으니까 직접 와서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의 소리는